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근데 못 보겠어 어떻게 봐 여기를 더 들어가? 어? 야야야야 야야야 야 여기 좋은 거 많네 어? 여기 좋은 거 많아 유타 유타 어? 약간 특이한 거 좋아하지? 특이한 거? 어 일단 잠깐 빼봐 빼봐 뭘로 할까요? 오케이 콘셉트 정해서 마피아도 할게 마피아 뭐야 이거 있잖아 오 마피아 있던데? 날씨 날씨 마피아 라이브 나올 것 같애서 스타일드 바이 태용 그리고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놀고 있으면 바로 그렇지 손 많은 남자를 얘기해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힌트 그걸 할까요? 스타일드 바이 유타 타임 오우 타임 유명한 식물관이래요 그래서 페닉스에 포착하자마자 제가 여기를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데저트 보타미카 가든 네 데저트 보타미카 가든 네 데저트 보타미카 가든으로 왔습니다 어? 유타 씨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 맞아요 기본 기본 서바이벌 종목이죠 자 제 얼굴 한 번만 확인해주시면 됐어요 완벽해요 자 유타 씨 지금 저희가 어디 있냐 하면은 어디 있어요? 일단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몰라요 너무 넓어 어 자 여기 여기 보시면 단서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쉐이드 갈든이에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쉐이드 갈든이 어디 있냐 하면은 아 여기 있다 자 여기가 쉐이드 갈든이고요 여러분 여기가 쉐이드 갈든이고요 지금 여기가 여기 있어요 일단 잘못 들어왔어요 아니 맨 끝에 있는데 그러면? 아니 얼마나 큰 거야 여기가? 가야ücht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저희 엄마 좋아하시겠다. 저희 엄마. 저희 엄마도 다육이 요즘 하시거든요. 이모님에게 전수 받으셔서 이제 다육이를 하시는데 부모님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잠깐 머리 찢어져서 5분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혼자 갔다가 가벼운 시술 수사에 가는 그런 길이 있다래요. 그럼 시작하겠지 지금? 발에 닿는 모든 것들이 빠삭 빠삭해요. 매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여기서 먹고 있어. 기타가 보여요? 어디 땄어? 여기야 여기. 카페 찾았어 내가. 찾았어? 그럼. 자, 클로즈 댄스. 아, 예. 클로즈, 맨. 예. 클로즈. 아, 예. 아, 예. 서부의 단짠을 경험해보도록 하죠. 우리 모두. 예, 아이스크. 파인애플이랑 칠리. 아, 약간 시네먼, 시네먼 느낌으로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우와, 매워요. 너무 매운데? 오. 파인애플에 고춧가루 그냥 뿌려먹는 느낌? 맛있긴 한데, 너무 색다르다. 근데 매워요. 우와, 형. 저기 진짜 날씨. 딱 그런, 그쵸? 페닉스 이런 데만 볼 수 있는 뭔가. 저쪽 가고 싶다. 근데 가고 싶긴 하던데. 아, 이런 날씨. 빠요. 어. 이런 날씨. 빠요. 멀리서 민 Проissements 멀리서 주행 맥oute You don't know, babe, when you hold me You kiss me slowly, it's the sweetest thing And it don't change, if I had it my way You would know that you are You're th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You're my sunshine in the rain when it's coming Won't you give yourself to me, give it all I just wanna see,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re a star Where you go I'll follow No matter how far If life is a movie Oh, you're the best part Oh, you're the best part This is the best thing in Arizona, Margarita Let's go, let's go Margarita! Oh, you're the best part Oh, you're the best part Oh, you're the best part Oh, but it's really good Oh, you're the best part Wow One, two, three, four Are you guys I'm really fun I'm really fun Phoenix's first time I'm in the first time I came to the water And I'm going to the water And I'm going to the water And come to the water And I'm going to get a lot of water I'm going to get a lot of water And then I'll be able to get a lot of water Phoenix, it's the best part It's my best part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이 봐주셔야 돼요. 정말 페닉스 찍을 수상할 거예요. 나중에.